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만,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통은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회사원 40살 A씨는 지난해 말 내연녀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머물렀습니다. 모두 5차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자 B씨의 외도를 확인한 남편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했지만 A씨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인 B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행위는 공동주거권자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내연남을 집에 데려온 건 남편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머무른 6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